굳이 아들한테 저렇게까지 한다고? 굳이 저거 안에 대결을...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비공 1대0 1대0 그럼 여기서 슈트하면 어떡해? 슛! 오... 1대1 1대1 같이 가자 1대1 1대1 고마워 고마워 나 줬어 아... 뭐 없어 라벌드리브도 없어 이 정도면 봐줘야지 그래도 그런 아빠야 와 진짜 못됐다 그런 아빠야 어디 가? 어딜 가? 3대1 진짜 그냥 쉴 수 없으면 어떡해 4대1 4대1 근데 그거 알지? 조금 뛰면서 그 열정이 올라왔어 아... 서로 나도 모르게 승리하게 열정이 좀 올라왔어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어디 가? 와... 와 진짜 야... 저는 그런 아빠야 야... 와... 전 세계에서 아들 몸부로 양악하는 아빠는 최초다 와... 와 진짜 그런 전태풍이야 야... 태영아 오늘 아빠랑 같이 농구했는데 어때? 좋아 좋아? 뭐가 뭐가 제일 좋았어? 다 다? 아 착하다 그래도 아빠 너무 좋아해 너 너무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고 너랑 같이 농구했는데 아빠가 너무 좋아해 나도 좋아 너도? 어... 아기랑 같이 있는 시간 그거는 많이 없었어 특히 우리 첫 첫 아들 태영이한테 좀 미안해 근데 아빠 없을 때 뭐가 좀 심심한 마음 없었어? 나 아직 조금 심심해 그니까 그거 다 얘기해 응... 아빠는 너무... 어... 심심한 거... 심심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너무 심심해서... 너... 어... 그리고... 그리고... 상을 받았는데... 어... 아빠가 없었어 상 언제 받았어? 어... 내가 축구를 하는 거 아... 그 얘기... 어 기억나 그 얘기 들었어 그때 나 없었어 엄마만 갔지? 그래서 나는 좀 많이 슬퍼서... 많이 슬퍼서... 많이 슬퍼서... 아... 기분이 좀 다운인데 지금? 어우... 아... 아... 어우... 야 진짜 약간... 그런 거 있어 아... 태영이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래도 저렇게... 잘 커주니까 너무 이쁘지? 응응응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잘해 추억 알아? 추억 메모리 새로운 막 재밌는 메모리 만들어야 돼 뭐냐면 뭐... 9년, 10년 동안 같이 못 놀아서... 아빠 진짜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근데 앞으로 꼭... 아빠 옆에 꼭 붙을게 됐어 오케이? 오케이 약속 착해 애들이 속이 깊어 잠깐만 착하다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씻고 짜장면 먹고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오마이